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딸랑딸랑 안녕 썸이에요 오늘은 제가 선물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에스파 미니미니 응원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쿠팡으로 주문을 한 투명 케이스 캡슐이고요 지금 제가 3G펜으로 안에나 이렇게 로고 그리고 제가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요 제가 집에 있는 비즈 있죠 이런 비즈들로 꾸며 봤어요 안쪽을 이렇게 해서 딱 닫아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이 친구랑 사이즈가 똑같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이거를 대면은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얘 사이즈랑 똑같이 봉을 만들면 되거든요 밑에 얘는 클레이로 만들건데 제가 굉장히 많네 근데 저희 언니는 제 아버지로 출바 아직 글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